사각보면 주먹에서 꼭 국밥을 먹던데 그건 뭔 맛이야? 내가 그리 천한 음식 맛을 어찌합니까? 뭐 대단한 맛은 아니군요. 원래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거든. 양지 머리와 무로 육수를 내고 된장으로 가늘에 토렴한 방식. 고기향도 많고 투박하지만 매력있어. 반찬으로 나오는 깍 두 개엔 젓갈을 쓰잖아. 국밥과 깔끔하게 어울리는 게. 반중이 자맥 나오면 꼭 먹었다더니.